섬박의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곳이라는데. 기억하면 주인공의 정확한 직업이 뭡니까? 이제는 알려주어요. 배가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기관사입니다. 저는 최대 1,300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고 이 선박을 움직이게 하는. 3등 기관사 이주연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직업은 선박 휴관사. 대형 선박의 상담부에는 운전을 담당하는 항해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잘 보이지 않는 다담부에는 선박의 공력을 만들어주는 이 선박 기관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심장 같은 부분이네요. 선박 기관사. 선박의 모든 기계 점검 및 수리. 고된 작업으로 여성 비용 1% 미만. 우리 기관실에 일일한 업일점이죠. 여자분들 기관사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분은 저 한 명입니다. 지금 여기 선박에 타고 있는 기관사 중에서는. 그래요? 이 선박의 공일점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실력까지 같이 출연한 기관사라는데. 1%의 장벽을 뚫은 여성 선박 기관사. 과일. 그녀만의 노하우는 무엇일지.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아, 궁금해요. 벗기. 보세요.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까지 맑고 아름다운 이것. 꿈의 섬. 제주도에서 시작합니다. 힐링이죠. 이렇게 매일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출근 전에 잠깐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직원만의 특권이죠. 제주도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선박이 생일하는 직원들의 특권. 바로 목포와 제주를 왕복하는 선박의 기관사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근 전 바다를 감상한다네요. 산책으로 충전도 했으니 일을 시작해 볼까요. 짜잔. 주인공의 휴게실이자 집이라는 이거. 휴가만 빼면 여기 아니면 기관실에 있습니다. 전기세도 안 들고. 월세도 안 들고. 간단히 집을 챙기고 본격 출근합니다. 저희 예비기관장님이시고 저희 기관장님이시고 조기원분이십니다. 3등 기관사, 2등 기관사, 1등 기관사, 단계 기관장님. 이 기관사에도 등급이 나뉘어진다는데요. 3등, 2등, 1등 기관사를 거쳐야 기관장이 될 수 있다는군요. 우리의 주인공도 그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랍니다. 파이팅!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데 각종 기계들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독 신경 쓰는 이것. 어떤 걸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합니까? 봐도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기름을 받아야 해서 지금 사용한 양을 측정하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선박에 출항 전 기름 주유는 필수겠죠. 국내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만큼 기름 넣는 양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오늘 240킬로리터 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240리터 아니고요, 킬로리터랍니다. 주유 시간만 무려 1시간이 걸린다는데요.